고마워,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초롱씨의 첫 영화 불량한 가족이 개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보라로도 함께하고 뒤에 고첨도 저희가 붙여 넣었고 보이시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홍보하려고 우리 초롱씨 우리 가족이니까 아니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진짜요? 아까 전에 오자마자 확인하고서 어 어떡해 어 뭐야 저희 음악 오디션에서 준비한 꽃다발인데 우리 롱블리 롱배우의 영화 불량한 가족의 개봉을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존나 울어라 울어 오늘 우는 연기가 없어서 아쉽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는 연기가 나오면 오 감사합니다 오 진짜 감동받았어 지금 진짜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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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화장 번져야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초롱씨의 우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 어떡해 와 감사해요 진짜 나가서 꽃이라도 꼭 나와야겠다 너무 그냥 빈손으로 아니 와 진짜 감사해요 오늘 또 개봉 날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오디션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챙겨줘야죠 네 그래요 너무 축하드리고 초롱씨 기분이 오늘 어떠세요? 어 진짜 눈 울었어 아이고 아이고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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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네 일단 사실 오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너무 생각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어떻게 울고 있어 아이쿠야 아 진짜 울 줄 몰랐는데 아이고 아이고 또 행복하시니까 초롱씨가 마음이 여리구나 너무 축하드리고 내일부터 또 바빠지시잖아요 그쵸? 네 휴지 주세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도 가끔 생방하면서 몇 번 울 때가 있는데 아 그래요? 저 이후로 저희 방송에서 우신 분이 처음 처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 또 이렇게 너 진심으로 고마워 해주시니까 더 고맙다 네 아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우 다 같이 울까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자 또 근데 너무 또 초롱씨 얘기하면 태훈씨 삐진 거 아니시죠? 저 아니요 네 태훈씨 요즘 근황 근황 어떠세요? 저요? 네 아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언제 근처에 꽃집이 어딨나 지금 머릿속에 보통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오빠 이미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네 그럼 휴지 제가 버릴게요 저한테 버리세요 어 쓰레기통까지 어쨌든 자 우리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초롱씨의 첫 영화입니다 불량한 가족 좀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초롱씨 이제 괜찮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시작해도 돼요? 네 아는 사람? 얘기! 그렇지? 어 괜찮아지셨네요